우리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세가족 파트를 맡고 있는 최희수정 목사고요. 우리 세가족 의원의 장소가 기둥이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쪽 두 라인까지는 괜찮은데 모니터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7월 2일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가장 큰 명절 있잖아요. 설날하고 추석이 있듯이 교회도 좀 굵직굵직한 절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성탄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주일 해서 가을에 11월 달에 있고요. 오늘같이 7월에 맥주감사주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맥주감사주일 해서 모든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딱 시작을 해요. 오늘 딱 7월 2일이잖아요. 이건 보면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하반기 출발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반기도 잘 부탁해요. 라는 상반기 결산 또 하반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이 맥주라는 게 보리를 추수했다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한 땅 들어가서 첫 농사에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상반기 농사를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인생의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하반기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셨어요. 더러워는 새가족분들이 이런 얘기에요. 목사님 맥주 먹는 날이냐고 맥주 먹는 날이냐고 맥주를 걸하진 않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맥주 먹는 날은 아니고요. 보리 추수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상반기 아마 감사할 일도 많으시고 또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 이 땡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땡크라는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으면 땡크 생각하다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거리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어에서 이 어원에 대해서 이 단어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올해 상반기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감사거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거리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원교회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같은 시간 같은 요일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서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번 고객들이 바뀌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접할 때마다 너무 소중하다. 정말 교회 문턱을 넘어서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기뻐서 막 설렘으로 기다려서 오는 생각한 분들도 있지만 거의 천명이 한 명이시고요. 보통은 이제 죄송해요. 그냥 끌려오세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일종에 맺고 오시죠. 내가 네 번은 들어준다. 네 번. 다섯 번도 아니야. 이러면서 정말 한 번씩 카운트하고 오시거든요.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뻐 보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이라고 너무 기뻐하시지 마시고 수료 이후에 이제 더 큰 예배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오고 이러는 게 사실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목사들은 익숙하잖아요. 이렇게 막 말씀 전하는 것도 익숙하지만 사실 타 종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낯설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들도 굉장히 낯설실 거예요. 뭐 맥주감사 이런 용어 자체가 다 낯설거든요. 목사님 똑같이 한국어를 해도 외국어로 들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 찬양도 어색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박수치고 웃음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몰라도 찬양하고 박수치면요. 내 영혼이 기쁘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것이 또 찬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셔도 그냥 박수치셔. 몸에 좋으려니 하고 그냥 치셔. 세상에서도 치라 그러잖아요. 웃음교실 가보니까 막 냅다 치더라고요. 여러분 박수치시고 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신자라고 그러고 믿지 않은 자를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그 구분점은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또 믿지 않을 때는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교회 다녀도 냅다 불평 많이 하는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매사에 적극적이시고 감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조건 감사하대. 그러므로 우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이제 바뀌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다가 생겼으면 감사. 저 집에는 자식이 잘 안 되는데 내 집은 자식이 잘 풀렸어. 그럼 감사.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게 술술 풀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또 질병이 건강해졌다가도 또 우리는 아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매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상황을 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제 감사절이라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세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질병도 낫고 집안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된다더라. 사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많이들 오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전히 나는 긍긍해. 여전히 내 자식은 풀릴 기색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그래서 결국 교회를 또 떠나시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종교들 쇼핑해야죠. 계속 종류장처럼 돌고 돌고 머물다 가고 머물다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입시 믿음. 입시 믿음은요. 입시 끝나면 떠나는 믿음이에요. 요거 요거. 요 입시 믿음이 있어요. 어디든 가면 이제 끝나. 내가 질병 때문에 예원교회에 왔어. 어 병이 나섰네. 더 이상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떠나야지.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예원교회를 등록하고 왔는데 아 돈 문제 해결됐어. 떠나야죠. 목적 달성됐으니까 떠나야죠. 아 그런데 떠났는데 경제 문제는 살다 보면 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입시는 좋은 대학 딱 갔어.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산 넘어 산이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딱 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 믿으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무조건 다 잘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거도 안 된 사람 많아요. 예수 믿거도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암 걸리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도 코로나 걸리고요. 저 목사님들도 팔 부러졌어요. 그래서 팔 부러져가지고요. 어떤 거 있었으면 창피하지만 기부스를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시간 흘러가는데 자꾸 이렇게 떠들어. 제가 팔이 부러졌는데 차라리 이런 데가 똑 떨어지면 낫대요. 이런 데 그냥 붙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회전판이고 팔 돌아가는데 여기가 부러지니까 평생 고객 자리라는 거예요. 평생 고객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병원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 제가 열심히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한 95%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목사인데. 내가 그때 딴 것도 아니구나. 예배드리고 오다가 넘어진 건데. 그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수정아 넘어지지 말아라. 딱 붙잡아줘야지. 그럼 그건 여러분 말이에요. 불꽃적 신비주의입니다. 제가 장거리 운전하고 오다가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진 거였거든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요. 저 팔 부러진 채로 이렇게 기부스하고 그 다음 팔 부러진 우리 송도님 병원 신방 갔어요. 송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힘든데 정말 저 100% 이해해요. 하면서 팔 부러진 사람이 팔 부러진 사람 위로하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팔도 안 부러지게 해주셔야 되고 없던 돈도 생겨야 되고 질병도 다 나서 그러면 전도지 한 장 안 뿌려도 예언 그에 무조건 다 사람 운다니까요. 기독교 그냥 무조건 부응할 거라니까요. 예수 믿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질병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경제관이 안 돼 있을 때는 많은 돈을 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경제관을 똑바로 물질관을 쩍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돈으로 실현을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자식 문제 때문에 갈급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난 예수님이 필요해 라는 필요성을 주기도 해요. 때에 따라 누구에게는 돈을 줘야 되는 시간표가 있고 누구에게는 있던 돈도 걷어가야 되는 시간표가 있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돈이 없거나 문제사건이 와도 결국은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자빠지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어 진짜 문제가 와도 전에는 막 저 집에 저렇게 문제가 왔는데도 희한한 거야. 또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일주차라서 출발을 해볼 건데요.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신앙고백 제가 늘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되는 올바른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환은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줄여서 말하고 적습니다. 16장 16절 우리 교환의 성경구절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 근데 그 수제자가 멋진 고백을 해요. 주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데 자 이거는 성경 66권 우리는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경구절 내가 딴 거나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책도 사실은 다 몰라도 그 책에서 뭘 얘기하는지 그 주제만 딱 붙잡으면 일단 핵심은 붙잡고 가는 것처럼 성경 66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응답을 받아요 안 받아요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내가 알고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열심히 그냥 교회당만 열심히 다느냐 완전히 다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어요. 미국의 인류 만화가인 랄프 바토니는 죽기 전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친구도 많았고 성공도 했고 어려움이력은 별로 없었고 결혼도 여러 번 해봤고 이집저지 옮겨다니면서 살아봤고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사라진 날이 없었다. 하루 이 시간을 메우는 일에 진력이 났다. 우리는 이런 글을 읽으면 일단 짜증이 나 복이 겨웠구나. 복이 겨운 거예요. 지금 이집저지 옮겨다니라는 거는 집이 며친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만나보고 여행도 다녀봤는데 정작 마음의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대요. 이렇게 시간 메꾸는 것도 싫대. 사실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 그 휴식이 달콤한 거지 너 이제부터 할 일 없이 맨날 쉬어 이러면요. 진짜 사람이 일 없는 것만큼 무기력해지는 건 없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잖아요. 좋은 집도 얻고 싶고 물질 어디에서 우린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자, 철학자 파스칼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대요.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일 속 그리스로를 통해서만 통해 하나님의 의해서만 채울 수 있대요.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보인다며 저분 지금 웃고 있으면서도 앞에서 떠드는 여자 목사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떠드는 거야 어머 나를 욕하잖아 이게 다 보일 수도 있어. 진짜요. 저도 제 마음이 여러분께 안 보이는 게 참 감사해. 제가 100명을 다 사랑하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누가 제 발 밟으면요. 욕 나와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IC. 이거 정말 가장 큰 욕이에요. 운전하다가도 제일 크게 나오는 욕이 그 정도인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안 보인다는 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서 없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다. 정신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정신이 보여요. 마음이 없는데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즐거워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구멍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구멍은 돈을 채워도 또 여러 채의 집이 있고 또 건강이 있어도 그거는 생활하기에는 편리하지 못하더라도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구멍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아 씨가 CBS에 나와서 그 간증을 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인기를 얻고 무대 내려오면요. 그렇게 인기가 좋고 잘나갈 때인데도요. 늘 외로워가지고 허무해가지고 술 먹고 울었대요. 아니 우리한테 없는 돈이랑 인기 다 있잖아. 그런데 왜 무대 우리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는 맨날 울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인기나 명예가 물론 필요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자기의 그 헛떡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고백을 해요. 아마 라이프 바턴이라는 이 사람도 그 고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세 가족분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희 집 반려견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세 가족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반려동물 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딱 갔는데 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전반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 반려견도 같이 천국 좀 가게 기도 좀 빡시게 해달래. 죄송해요. 이거는 목사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빡시게 기도해도 나는 개까지 천국에 보낼 재주는 없어. 그 재주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반려동물 우리가 1500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에 1명은 다 이 반려동물을 키워요. 저도 개를 14년 키웠던 사람이지라 사람보다 나아요. 진짜 주인 알아볼 줄 알고 동기 없이 반기고 사랑하고 보면 참 그냥 순수해. 너무 예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우리 뽀삐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뽀삐는 천국을 못 갔어요. 목사 갠데도 못 갔어. 왜냐하면 개는 개예요. 개는 육신적인 호흡은 있어요. 죽으면 호흡은 끊어지지만 사람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사람은 호흡은 끊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지 영혼은 죽는 법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거든요. 랄프 바톤이라는 만화가 다 가졌죠. 그러나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의 신 하나님을 그 구멍으로 채울 때만이 참된 만족이 있어요. 나는 돈이 있으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없는 돈을 가진 그 사람은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불행해요. 끝이 없다니까요. 이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다음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고백 제가 뭘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저희는 예원교회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 우리 정은지 단임 목사님께서 만드신 이름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냥 강서구니까 강서로 교회였지만 이제는 한 구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간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이 바뀌었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뭐 다른 교회 다 안 되고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 교회만 와야 되고 우리 교회만 오면 복받고 그런 편협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는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거 설명해 줘야 돼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냥 믿어 이랬어. 맨날 나보고 그냥 믿으라 그랬어. 난 선악과도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지구를 이 모양 이 걸로 만들었을까? 저 나쁜 아저씨 왜 안 잡아갈까? 그리고 왜 착한 우리 친척 아저씨는 먼저 갔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맨날 나보고 믿음 없다. 불신앙 한다. 그냥 믿어라. 이러는데 죄송해요. 환장하겠더라고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뭔가 가드라인을 잡아주면 내가 잘 따라올 건데 내가 안 믿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뭔 질문만 하면 늘 답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럼 그리소는 왜 꼬리패처럼 따라다녀요? 이러면 그런 질문을 하면 나는 되게 못대낸 거예요.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한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반에 오시는 새가족분들만큼은 그냥 믿어. 이러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제사 지내지 마. 이러면 사실 저는 불신자 입장이라면 저는 야 너는 부모도 없냐? 조상도 없냐?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제사 지내지 마. 이게 아니라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제사 지낼 때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제사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나는 설명해줘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뭐 그러고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제시는 해줘야 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윤리도덕을 강조해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하지 마.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똑바로 살아. 저는 처음에 신화생활을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나 너무 숨이 막히더라고요. 나는 원래 지그재그로 걸어야 되고 나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나는 똑바로 살 수 없는 인간인데 교회 오니까 자꾸 똑바로 살래.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데 자꾸 거짓말하면 혼내고 와 죽겠대요. 직장생활을 저도 했었는데 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상 문화 속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예수를 믿는데 다 술 문화들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고는 하고 예수 믿는 게 저한테는 그냥 억압이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면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되는데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족쇄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 저는 교회도 탈출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교회가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 구제봉사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안 해도 그것은 자선당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더 잘해요.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더 잘해요. 교회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게 맞지만 똑바로 살아. 이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기본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윤리도덕과 법을 지켜야 되는 거는 부심자도 아는 기본이에요. 기본을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신화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들어 떠나 그러시지 말고 예수 믿고 제대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누리고 믿음도 성장하고 정말 예수 믿으니까 이런 축복이 있구나. 정말 우리 후대가 살고 가문이 사는구나. 내가 행복해졌구나. 난 최소한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의 양심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수학 잘해도 소용없어요.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해야 돼. 병원은요. 병 잘 고쳐야 돼. 주사 시절 좋아해도 소용없어. 의사가 암만 잘생겨도요. 의사 선생님이 병 못 고치면 우리는 안 가. 음식이 맛없는 식당 직원이 친절해도 우리는 안 가. 그런데 욕쟁이 할머니가 욕하고 해도요. 내 돈 내 가면서 저거 타고 그 욕 얻어 먹으면서 그래도 가. 맛집이거든요. 식당은 맛있으면 가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꼭 영점 맛집과 같아요. 교회는 정확한 보금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도 나 아직 예수 믿을 마음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 그분의 자유세요. 그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 온 이상 우리가 정확한 보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암환자에게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 의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의 자녀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를 크리스토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고백이에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교회는 이거 말해줘야 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99%의 물 여기다가 1%의 독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동물 99% 말 가도 소용없어요. 1% 독이 들어가시면 그건 동물이에요. 죽어요. 교회도요. 99% 예수 다 얘기해요. 그러나 1%는 딴 거 얘기해요. 똑바로 살아라. 뭐 해라. 위를 도려해라. 뭐 해라. 최선을 다해라. 네가 해라. 뭐 계속 우리의 행위, 노력, 열심을 요구합니다. 물론 열심히 예수 믿어야죠. 그러나 구원 얻기에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구원을 그냥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100% 순도의 복음을 전해줘야지 거기다 자꾸 복음을 시작시키는 딴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요. 물론 예원교회가 우리가 일마성도를 바라보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회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좋은 교회는 무조건 시설이 좋고 그냥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개척교회이고 작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고 나를 살리는 메시지를 해준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사람들은요. 구제봉사하고 국 끓여주고 밥 퍼주고 국수 주고 이러면 세상에서는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일타 강사도 많고 유익한 세미나들도 요즘 유튜브만 들어가도 많아요. 어차피 보면 세상적인 정보를 준다면 여기에 안 오셔도 돼요. 더 유능한 강사들이 많아요. 저는 또 그런 수준도 사실 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주팔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그 퀘스천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답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얻은 답을 나눠줄 수는 있어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원래 인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생로병사 속에 찌들려 살아요. 이 세상 속에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바로 선악과 연약을 주십니다. 나 이거 궁금했다요. 이거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따먹었을까? 뭐를 만들었을까? 아니 만드신 분이 따먹을 것까지 알았으면 차라리 만들지 말지 우리 따먹으니까 에덴 동세서 내쫓고 다시 우리 구원한다고 예수님 뭐가 복잡해? 처음부터 안 따먹고 범죄 안 하게끔 막아주면 됐을 거 아니야.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 미워. 나 막 이랬다니까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얘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선악과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따먹는 과실 열매였으면 그냥 따먹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동산중앙의 나무였지만 사실은 따먹는 과실용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시청각이야. 이거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예요. 하나님 이걸 보면서 뭐해라? 모든 인간은 아무리 뛰어가 나도 피조물이야. 나만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한 거야.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야. 그거 기억해. 그리고 악한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어. 사탄 마귀. 얘네들이 너희들을 유혹하지 않도록 이거 보면서 사탄을 조심해. 경계선으로 안전장치로 기억장치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준 겁니다. 이거는 따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참 청개구리심뽀예요. 99.99999 애들이 있는 거 다 누려. 그런데 0.0000001%의 이 선악과만 먹지 마. 이거 먹는다는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왜 99.9%는 눈에 안 보일까요? 꼭 먹지 말라는 거 이거 건드려.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풀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는 단순히 과실 하나 따먹었네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퇴적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범죄한 인간을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21세기에 에덴 동산이 어디 붙어놔도 모르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봤어요. 그걸 지금까지 나한테까지 결부시켜가지고 그 사탄 얘기 무슨 좋은 축복 얘기하지 무슨 사탄 마귀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는 선악과를 계속 따먹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잣대질을 하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처럼 되고 싶은 유해지 사상의 키가 그거든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어. 이게 사실 유해지 사상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 그래서 지금 유전자 복제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다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 갖고 하는 것은 순수한 창조는 아닌 거죠. 계속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라는 실체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근본 문제 세 가지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 기억하십니까? 빙산의 일각. 빙산이요. 여기 10분의 9는 숨겨져 있고요. 10분의 1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타이타닉코를 침몰시켰던 빙산. 이거 여러분 깎아내면요. 10분의 9가 또 쑥 하고 올라옵니다.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가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이거 해결하러 오늘 왔어요. 그런데 이거 해결한들 그다음 문제가 또 올라올 판이에요. 잡초의 뿌리를 뽑으면 되는데 뿌리 뽑지 않으면 계속 더 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교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라는 문제고 사탄에게 내가 장악되어 있던 문제예요. 사탄은요. 덫을 던져놨어요. 그 덫 이름이 사조, 팔자, 운명이라고 덫을 던져서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이 죄라는 문제 속에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고 모든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물고기가 아름다운 비닐을 갖고 있고 누가 막 먹이를 둬도 그 물고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물속 들어가야 돼요. 뿌리 뽑힌 나무 좋은 양분을 주고 보살 펴도 그 나무 행복하지 않아요. 더 빨리 썩을 거예요. 땅 속에 뿌리를 빨리 내리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예수께 내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도 누리시고 물질의 축복도 누리시고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이미 이 뿌리가 땅을 떠난 상태에서 주는 건 다 저주라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여러분 근본 문제 오늘 해결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거는 여러분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근본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복음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물 떠난 물고기 행복하지 않듯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 단순히 남편 문제고 내 자녀 문제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다들 피해자였어. 진짜 가해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라는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한 상태의 사탄이라는 가해자에게 내가 속아 있었구나. 이 근본 문제만 오늘 아셔도요. 엄청난 거 알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한 20년씩이나 생활해도 이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눈에 오는 문제만 해결하기 바빴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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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까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거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 더 큰 문제 또 와. 맨날 급급해 급급해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 중에 하나가 정신병원에서 치유하는 정도를 볼 때 수도꼭지에다 물을 똑똑똑 떨어뜨려놓으면 덜 치료된 분은 걸레 갖고 닦아. 금방 해결되는 것 같지만 물이 또 떨어지면 또 닦아. 딱딱 끝나. 그런데 치료되신 분들은 수도꼭지를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시급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더 큰 문제 온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배경이 있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였고 내가 죄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게 장악되어 있었구나. 근본적인 부분을 차단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건강 문제, 자녀 문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실 판이에요. 이거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요. 늘 책밖에 오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부신자 6가지 상태라고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부신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우리도 여기 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마귀 자식. 하나님 자녀 아니면 무조건 마귀 자식입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과 어두움은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이에요. 내가 부모 손을 떠나서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납치를 당했어. 유계를 당했어. 누군가 나쁜 사람 손에 장악되듯이 하나님 떠난 순간 사단에게 우리는 장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을 가장 골려먹기 좋은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속고도 내가 사탄의 존재를 모르니까 속아도 모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겨낼 인간이 뭔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DNA가 다 있어. 미개한 종족도 돌복을 하도 빌고 자기들만의 미개한 정령신들이 다 있어. 왜? 인간은요. 뭔가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 있어. 그 DNA가 있어요.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못 만났지만 뭔가 하나 빌어야 돼. 인간은. 뭘 하나 찾아야 돼. 거기에 집착해야 돼. 우상 문제. 정신문제. 허무, 불안, 로류제. 계속해서 보면 정신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문제. 끊임없는 우한, 질고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 가장 크게 떴던 게 리즈비언 동성 커플들 부부 커플이 첫 임신한 커플들이 나왔어요. 김세진 씨랑 해서 이렇게 좀 나왔더만 그분들이 여자 여자예요. 한 명은 남자 역할을 하고 한 명은 여자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인정이 안 되니까 뉴욕 가서 동성 결혼식을 했어요. 해서 그중에 한 명이 임신을 했는데 물론 둘 사이에서는 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쪽 난입병원에서 정자를 하나 기증을 받았어. 우리나라에서는 정자 기증을 안 해줘. 왜냐하면 실제로 이성 결혼 외에는 실제로 부부가 아닌 동성끼리는 해주질 않으니까 외국 가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지금 8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찍으셨더라고요. 찍고 또 여기는 남자 커플들이 찍고 남자 남자가 둘이 팔짱 끼고 찍고 여긴 여자 여자가 팔짱 끼고 찍고 해서 네 명이 서 있는데 언뜻 보면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각각 동성커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언니가 엄마 역할을 잘해줄 것 같대요. 거기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언니 나랑 결혼해줄래? 우리 상식으로 따지면 누나 나랑 결혼해줄래? 이게 맞잖아. 누나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는 게 됐는데 언니 나랑 결혼해줄래? 이거예요. 물론 성소수자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되고 그런 여론들은 나와요.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동성결혼을 해도 여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동성애를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몸으로는 남자 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리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리정씨 아시잖아요. 같은 20대 여자 영어교사 살해한 지금 독방에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고 하더만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여자 자기가 죽인 사람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중3이라고 과외해달라고 온 거잖아요. 몇 살이냐 모르니까 나 사실은 25살이야. 그러면서 자기 하소연을 한 거예요. 부모도 없고 좁은 손에서 크고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 혼자 죽기 너무 아까워서 억울해서 같이 죽을 사람 찾으러 왔어. 이러니까 영어교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장난이야 이런 거예요. 장난이야 이러니까 또 방심을 한 거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눈에 사기가 가득한 살인자의 눈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방심한 사이에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원까지 가야 된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 아닌 걸 제가 보면서 이제는 남자 힘진 남자 장년들이 아니라니까 범죄에 있어서 살인마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살인도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진짜 우리 한국 얘기해요. 미국 총기사고 초등학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 죽이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돼 있고 별로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이제는 또 그랬어 이런 식이에요.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 수 있어? 하나님 이전에 여러분 이 사탄이 이 지구를 다 병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존먹고 있는 영적 강도가 있습니다. 내가 무능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한 게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존먹는 영적 강도를 잡으셔야죠. 강도가 여러분 담 넘어갈 때 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강도 친구껄요? 그렇잖아요.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강도야 담 넘어간다고 조심하라고 문 잘 연구를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명히 이걸 교회는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실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걸 얻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60문제 우원제고 끊이지 않아요. 내세 문제 이 땅에서도 치욕같이 살지만 죽어서도 영영한 치욕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대 문제 제일 마음 아파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후대가 그 길을 또 가요. 중독과정 이혼과정 바람피우는 과정 폭력과정 단명하는 과정 자살하는 과정 저는 그런 과정도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참 많이 봤었어요. 부모처럼 살기 싫었는데 손 자르고 오른손 자르고 왼손으로 도박하더라고요. 아빠가 도박해서 싫었어.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라 지긋지긋했어. 그런데 아들이 또 그 길을 가더라고요. 남편이 할아버지가 바람피우고 남편이 바람피우는데 이제는 손자들과 바람피울까봐 지방에다가 친척집에 맡겼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 DNA가 떠나갈까요? 그러면 다 문제 해결되죠. 아니에요. 희한해요. 눈콜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기질을 담고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예를 들어 혈압 높은 집안에 그 혈압이 자꾸 나오듯이 육신의 질병만 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후대 문제 반드시 대물림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랩런트 아이대 사역을 올해 한 20년 해봐서 알아요. 많은 가정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예수 믿는 비밀이에요. 진짜요. 인간의 방법 종교도 믿어봅니다. 나름대로 착한 일 손행도 해보고요. 철학도 열심히 연구해봐요. 인생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과 열심 돈도 벌어봐요. 이게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필요해요. 이것으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이 죄라는 문제 사탄 이걸로 이기잖아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교회와 와서 교육도 받고 예배도 드려 봉사도 하고 헌금까지 오케이 헌금도 많이 해 좋아 좋아 그렇게 수십년 다녀 마귀도 박수치고 응원해줘요. 그런데 한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은 하지마 그거 모르고 그냥 다녀 그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진짜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루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다 크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크리스도다. 예수 이름이에요. 그럼 크리스도는 뭐냐 직분이에요. 체수정이라는 이름과 목사라는 직분이 있듯이 예수라는 사람이 크리스도라는 일을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감당하셨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셨고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 사탄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합친 단어를 그리스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떠난 문제 오늘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죄라는 문제 우리는 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보혈의 피로 오늘 싹 씻긴 받고 나가실 겁니다. 사탄 마귀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니까 그러나 사탄 마귀보다 더 센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늘 하나님 만나고 재무제결 받고 사탄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네.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걸 알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영접 기도하고 마실 거예요. 영접은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야말로 우리가 영접하다 모셔드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인생 참 버겁게 달려오셨잖아요. 앞으로 인생은요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50, 200 안 되는 IQ로 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해요. 일본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죄문제 해결받고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영접 기도 따라해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들어와달라고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눈물도 안 나고 아무 느낌 안 나요? 정상 정상이에요. 아무 느낌 원래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은 날 수 있어요? 설레이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아무 느낌도 안 났어요. 진짜요. 예수 믿으면 뭐가 천지개벽에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상태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 끝났어요. 이제 저주제약 나랑 상관없습니다. 진짜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 찾아가서 점께 안 나와요. 제대로 예수 영접하고 가면 우리 사주팔자가 이미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 안에 저기 십자가가 보이는구만 빛이 있는데 여기 왜 왔어? 안 올 사람이 왔구만 이러면서 머리 아프다고 막 쫓겨나. 난 몇 번 쫓아낸 적도 있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우측에 기도문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참 왕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없어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수고하셨습니다.